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막내 산하 그리고 가족에서 막내 윤산하입니다. 막내 티가 줄줄 나지 않아요? 진짜 줄 난다, 정말. 써 있네, 이마에. 왔다. 산하 버스 타고 다녀요? 잘 알아볼 텐데, 사람들이. 아이돌인데? 날씨 너무 좋아. 신났는데요? 좋은 데가 나왔던데. 그러게. 너무 오랜만인데. 집에서 쉬는 게 확실히 쉬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오는 게 거의 설날이나 추석인데. 집에 오는 거예요? 거의 그럴 때는. 집에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. 그래, 애들이 집에 가끔 와야 좋아해. 잘해 주세요. 그래, 저거 정답이 들어. 잘해, 잘해, 잘해. 너 왜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꿔놨었어야 했는데. 거기서 엄마가. 우리 애들은 타고 왔고 뛰어 오는 게 없어. 애들이 키우면서 그러기 좋더라고.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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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건너도 볼까? 이게 저거요? 네. 맨 산하 사진이네. 어머,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스트로 팬클럽 회장님 같다, 여기. 대박이다. 별로 안 덥던데? 여기 다 팬클럽 회원들이에요. 여기 다 팬클럽 회원들이에요. 더우니까. 왜 짓겠냐고. 아스트로 산하 아빠. 엄마. 엄마 장전입니다. 동인이 굉장히 미인이시던데. 제가 집사람을 한 6년을 쫓아다녔어요. 산하 아버님이? 한 3분을 채이고. 너무 예쁘시다. 6년 따라다닐 만 하셨네. 네. 그럴만 하네. ène. 사진이라니 lieutenant 롤먼 Sn уг 뮤 IDs 그 Adv 윤보 metropolitan 아랍 동인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